전화기사 이제 아침에는 일부러 치킨도 차이드로 했어 맨아 떨지 아 그쵸? 센스 인정받은 나고 이거 도구도 뭔가 신기해 저거 뭐야? 분홍색이야 아 그러네 오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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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망했어 맛있네? 와인 창구 와인 창구 와인 짱 많다 언니 뭐 골라? 봐봐 이것도 이쁜지 봐봐 봐봐 면은 쥬 와인 왓 바이더 레이블 뭔 소리 이게 제일 예쁘다 그치? 어 평점에서 좋은 걸로 하자 그럼 무슨? 어? 평점에서 좋은 걸로 하자 그럼 뭔 소리 이게 제일 예쁘다 그치? 어 평점에서 좋은 걸로 하자 그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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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레스토랑 와인 비행기 타자마자 뭐야? 이번 겨울에 오자마자 이태원에 트러플 트와트 트와트 귀엽다 이거 잠깐만 운동이라고 함부로 만드는 영어라고 고트블리 어때? 트와트 이거 되게 재밌는 클 거 많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샤브라인 때 깔렸어 이거 맛있어 이거 나 페퍼 페퍼 흰색 패키지인데 페코? 이런 거 맛있어 초코 없어? 나 여기 정말 내 스타일이 얼추고 났어 헐 강아지 도기 밸래 스테이션 귀여워 강아지 대기장소 귀여워 강아지 대기장소 나 이거 진짜 공포증 있어 절대 안 써줘 우리 오빠가 계속 엄청 빨리 빠져네 이거 금방 빠져 15초 쓸게 내가 너무 많아 15초 15초 아니 이게 왜 퍼지냐고 이게 뜯는 게 이쁘던데 뜯는 거? 유통기한이 3월 28일 오케이 절여가지고 소금이 많다는 소리지 반만 할까? 아니면 다 해? 반 물 빠진 개불 다시 넣어 좀 더 얇게 해도 되겠다 순대 같다 이 정도? 응 트러플 향 진짜 강하다 완전 조심해 이게 뭐야 너 발도심해 발도심 나 왕바니로 먹어 이거 뭐야? 꼬타리 먹을 사람? 나 꼬타리가 그렇게 싫더라고 꼬타리 아니야 꼬타리? 꼬타리다 꼬타리다 버리는 거 아닌지 이거 비싼 건데 아니 내가 먹으려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우 냄새 진짜 심하다 언니 콧다리 좋아져 나 꼬타리 안 좋아해 나 양보해서 먹은 거야 너 김밥 꼬타리 먹기만 해 나 김밥 꼬타리 안 좋아해 나 김밥 꼬타리 안 좋아해 안줌 좋아 빡빡했어? 어? 되게 잘 자른다 맛있겠다 너 어떻게 자를 건데? 네 그냥 슬라이스 해가지고 반으로 잘라도 이 모양으로 지금? 어 아니 이따가? 아니 이렇게 하자 왜 저래? 왜 저래? 이거 뭐야? 저거 내장지방 아니야? 내장지방 그거 MR MR 그거 저거 뭐야 왜 저래? 야 징그러워 칼이 쎄고라도 좋네 내가 하면 반 드리면 돼 야 야 조심해 아 겁나 조심해 다 쪘어? 아니 야 무서워 이렇게 잘라 내가 자를게 아 네가 더 무서워 어 야 조심해 제발 야 라즈베리 씻어야 돼? 누가 씻었어? 누가 씻었어? 방금 씻은 거 같은데? 내가 좀 씻다가 말하는데? 아무것도 안 씻었어 왜 진짜? 무섭게 저기 물을 엄청 머금고 있어 쟤 드실까? 응 오늘 이게 남아주겠다 이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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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낸다고? 응 근데 아침은? 네가 언제부터 아침을 라즈베리로 자기 거 아니라고 막 먹었어 니 거 아니지 여기 세 개 먹으라고 세 개는 있어 여기 할 수 있었니? 내가 할까? 응 야 네가 해야 돼 여기 예뻐 네? 짱 이쁘다 아 왜 이래? 다 쓸 데가 있어 맛있어 맛있어 퍼펙트 퍼펙트로 많이 다섯 개 정도 넣으면 되겠지? 에? 더 많이 넣어 당장은 여기 넣은 거 응? 시원해야 맛있지? 들어가지도 않아 다섯 개를 하네 여섯 개 넣어요 빼빼로떼이 대신 빼빼로떼이 대신 긴 얼음 스톱해? 스톱 내가 유튜브 보니까 세 명 했는데 세 명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원래 맛있어? 맛있어? 먹을 거 아니야? 냄새 맛있어 응 안 마셨는데 푸라따 치즈를 만들 거예요 이제 다시 넣는다고? 이미 만들어졌어 야 아 이게 이미 찢어졌어 근데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서 놔 뒤집어서 놔 알았어 수란 같다 수란 우... 우유야 저거? 왜 이래? 샵레이트 야 너무 맛있는데 난 좋아 이거 있어봐야지 아니 이거 너무 마지막 포금이 걸로 부러진 거 맞아? 메콜맥이 시즌닝 다 했어 꿀팁 야 너무 이쁜데? 응 가사 절대 몰라 I'm so happy 하나는 어떡하지? 하나 어딨어? 하나 몰라 세 개밖에 없던데 오 그러면서 이제 노을 뭐 한 거 먹지? 먹으면 돼 몰라 세 개밖에 없어 organ 얼음 닫으면 안 되지 저밖에 안 나오네 이번엔 나 치즈를 써 치즈를 써 하나 둘 셋 치즈가 안쪽이야 치즈가 안쪽이야 너무 이뻐 아니 치즈가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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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빵식, 오케이? 흥미를 더해줍니다. 이거는 해산미 부합. 부합. 버터 냄새 좋다. 여기 안에 오징어랑 스킬럽이랑 후합이랑 약간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새우도 있네요, 새우도. 토마토, 불씨, 미니, 모셔리즈, 트러플. 아, 트러플 들어간 그게 있네? 언니는 모든 걸 다 트러프로 하는구나. 인생에 트러플. 맛있겠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빵이 눅눅해지니까 물 그냥 쏙 빼고. 끓기 시작하면, 소화. 커피비는 6개월 아예 먹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딱 6개월이에요. 솔직히 맛있어. 싱글, 더블. 싱글, 더블. 싱글, 더블. 템포를 꼭 누르면, 애기 다루듯이. 애는 안 켜봤잖아. 해볼게요. 템포를 꼭 누르면 애기 다루듯이. 시점을 맞춰야, 엔스프레소가 잘 나와요. 이렇게 먹어주고, 마루. 물 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박스 시킨,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물. 이 엔스프레소 레인지 안에 들어가야 맛있는 엔스프레소가. 해볼게요. 앉을 수도 있어요. 다시, 애기 다루벅 몇 번째. 여기 다 먹고. mannequin은 편이니. 헤이, 짱이밍. 들어가고 있어. 올라가고, 들어오는 중앙에. 들어갔다. 간단하게 들어갔어요. 간당. 그래도 맛있는 거? 네. 들어가기만 하면 된 거지. 들어가기만 하면 된 거지. 이 사람들 얼마나 피워야 해 맛있을까? 맛있어 맛있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날은? 이 날은? 해 비쥬지? 응, 진짜 좋아 이 날은? 이 날은? 이 날은? 새집 오길 잘했네 언니 아니 어 좋아 한입에 다 먹을 거 한입에 다 먹을 거